계속 가보도록 하죠 어? 여기! 여기다! 여기 깜빡인다! 여기여기여기 여기에요? 어? 나 열쇠를 얻었는데? 오! 한방에 마셨어요? 아 야야야 아 이건 됐고 어... 나 열쇠를 얻었는데? 어떤 열쇠가 필요... 아 이거구나! 금고 여기 들어가는건 어차피 필요하네 전쟁전 화폐 깜찍이 어우 리퍼 바로 이게... 소형 그... 단검 뭐라고 했냐? 저걸... 단검... 어... 단검 전기톱? 어... 야한 자문 행운과 설득이 일어나네 설득... 어... 행운이 늘어나네? 원래 행운이 있었나? 설득 습자리가 아닌가 원래? 이것도 행운이 들어갔죠? 자... 자... 야한 자문 야한 자문을 내노래 어... 이거 내꺼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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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까를 집에 있는거 같애 뭐야 이거 이놈 야 너 뭔데... 갑자기... 공동하냐? 야 죽어 임마 어... 갑자기 가서... 쓰읍... 혼날라고... 어... 됐어요 야 근데... 총알... 총알이 계속 없는데 이제... 아... 쓰읍 쓰읍... 아... 총알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희한한 놈네 희한한 놈네 어... 원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된건데 여기가 지금 무너졌죠 여기는... 킨... 여기가 지금 무너지고 어? 킨이라고? 그럼 이쪽으로 내려가서 저쪽으로 갈 수 있다는 소린가? 잠깐만 그렇게 연결이 되어있단 소린데? 으... 내... 다했지? 연결이... 되어있단... 소린데... 못가는군요? 쯧... 못가는군요 쯧... 일단 가죠 뭐 아... 발견을 해놓고 가죠 저기 그... 폴스교에 빠른이동 가능하게 내가 여기까지 또 다시 와야돼 저기 갈라 저희가 동떨어진 데라 보급료 마셔오세요 어? 일단 발견을 해놓고 빠른이동 가능한가? 안가능하면 다시 돌아가죠 음... 첫 쪽에서 가죠? 이번에 그것까지 얻고 지금 레벨업을 얼마나 남았나 모르겠는데 만약에 의상을 얻었으니까 과학이 15로 간다 치면 과학이 30, 43이 되는데 그러면 7만 올리면 되는데 경험치가 대략 겁나게 많이 남았네요 책을 경험치 올려서 거기 가려고 지금 한 건데 이거까지 완료하면 경험치소 주겠죠 개미의 습격이냐 개미의 습격 뭐 주는게 아니라 완벽하게 완료를 해야지 좀 보상 맨 마지막에 보상을 받는데 모이라한테 막 이게 버프같은걸 받아요 무한버프 지금처럼 뭐 이렇게 뭐 화염장 뭐 이런식으로 그걸 어떻게 해가느냐에 따라서 받는게 틀려지는걸로 알고 있는데 다하면 다할수도 좋은걸 주죠 잘 기억은 안나 내가 안전해서 다행이야 내가 안전해서 다행이야 다행이들 내가 다행이들 내가 다행이들 내가 다행이들 내가 다행이들 내가 다행이들 내가 살것을 찾아줄게 진짜? 당연하지 경험치를 위해서 못할게 어딨어 오오케 생각나는곳 없니? 차촌 베라 리베시티인가보네요 자 리베시티 리베시티 이때요 베라 베라는 어 호텔 주인이었던걸로 기억해요 호텔 주인 호텔 주인 호텔 주인 호텔 주인 자 호텔 호텔을 딱 가야지 호텔 호텔 호텐 여긴가? 호텔 어 위층이구나 호텔 어 호텔은 더 위층이야 호텔 여기다 여기가 아닌가? 어 여기다 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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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더리 웨더리 호텔 어 당신 조카 브라이언이 가족을 잃어서 살 것이 필요해 금방 보내 도록 하지 어 호텔 웬더풀 퓨 퓨 퓨 퓨 퓨 퓨 자아 그리고 이제 말하면 겸씨를 얼마나 주려나 퓨 퓨 퓨 퓨 퓨 퓨 그 꼬맹이 혼자서 어떻게 살아? 솔직히 못 살지 퓨 퓨 퓨 퓨 퓨 퓨 퓨 퓨 퓨 칵 그렇죠 트 퓨 퓨 퓨 껨 껨 퓨 탱 퓨 네 머리를 해야 ci 너 진짜 찾아라? 너무 고마워 집을 까끗하게 다 치웠네요 어 경험치가 오 거의다 역시 퀘스트가 퀘스트를 해야지 경험치를 많이 받아 아이고 뭐야 이거 자 어 어 이 퀘스트도 자그만한 퀘스트 아르포가서 그때 그 확인해주는거 받았었죠 그 자그만한 퀘스트까지 하고 레벨업을 해야지 이번에 일단 확인을 각자 집이 안전한지 확인해달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자 퀘스트 퀘스트 문을 놓고 간다 똑똑똑 여보세요 어 에이 무슨 소리하는거야 에반킹이 문에서 왔어 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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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누구야? 어, 그랬어? 그 정도 시간에 일어났어. 들어와, 제가 열어줄게요. 두 번의 두 입을 하나가 보일 줄 알았나? 여기와 같은 소리는 아니었을까요? 오래간만 생각해. 이름은 칼을 션지. 음... 별일 없지? 나의 마음을 겁내여. 저한테는 우리 보고서 좋겠는데 그런데 방금 중에서 그도 상대가 Alyx에 우리 꼭 안으로 계실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할 수 있겠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뭐지? 음... 다들 걱정이 퇴산이군요? 아이고! 웨스트 부붓이 씻은 목 주변에 뼈까지 이어지는 물린 자국이 있다 얘는 죽어있네 물린 자국 있대요 목 쪽에 호빼야긴가? 목 쪽에 물린 자국이 있어 뭐 또 없냐? 아니 뭐 아무것도 없네 아니 그래도 좀 뭐라도 좀 해 놓지 저게 아무것도 없잖아 아니 잠깐만 웨스트? 웨스트면 여기가 편지 전해주기로 한 곳인데? 음 웨스트 부부가 준거서 알고 있었나? 웨스트 부부가 죽은거서 알고 있었나? assim.. 여기도 내 가구밖에 없어 총 몇 명사는거지 하나,둘,셋,넷 다섯 여섯 명사는 여기 형님의 성의 아이언 Kid를 찾을 수 있기는ud? 근데 방황하기는 좋겠네요 그...이.. 통화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서 이 가족의 작업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이상한 동네의 여행을 도달했다는거.. 흡... 흡평생물은.. 뭐 얻어하죠? 감사합니다. 너는 천천히 좋다. 파이팅은 두개에서... 저 걔들한테 물렸다 어딜가서 패밀리 여기서 동쪽 북동쪽 동쪽이나 북동쪽 해밀턴의 은신처 월강 야외극장 해밀턴의 은신처 월강 자국자가 북서 여기 세군데 중 하나 하나인가 본데요 지금 세군데 중 하나인데 음 자 일단 가보죠 근데 나 여기서 이거 하면은 어 어 가보치 받을 줄 알았는데 제기라 자 우리 그 가서 좀 바꿔올까요 어이 근데 이거 이것저것 좀 갖고왔는데 어 어 웨기미파워셀은 됐고 레이저피스톨 레이저피스톨 어때 어 어 5점 5미디타냐 12발 감지기 감지기 2개 6발 6발 야 감지기 하나당 3발 주냐 아이 쪼자넣는 를 감지기 하나당 3발 줘 어쩜 5점 5미디타냐 되게 조금 밖에 안주네 금속품 3개 야 금속품비 한개 두개야 와 됐어 됐어 되게 작아지네 역시 레이저피스톨이나 파워하워 안가져가는 이상 많이 안줘 일단 그 자 방사능을 해독하구요 아 핫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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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기 디세이브를 해놓고 아아아아아아 잠시만, 나 책 얻은거 있나? 과학 대비가 있었죠? 아까 자, 과학 스킬 1점 네, 물도 좀 먹구요 꿀꺽꿀꺽꿀꺽 원래 잠자면 되는데 시간이 아까 먹었으 아... 빨리 아이템 정리 한번 싹 하고 저정기야? 스팸 많이 넣어졌다 비비타촌은 딱 하나 있네 비비타촌이 총이 의외로... 그건데? 유니크인데? ㅋㅋㅋㅋ 미사일런트 114 리퍼 리퍼 레이더 아머 야한 장어 또 가지고 다니죠 가지고 다니고 가지고 다니죠 이런거 언제 써야 될지 모르니까 아, 저거? 아, 저거? 일단 이것 좀 다 정리하구요 대체 어어... 로엔덴데만 써주세요 이거, 뭐... 이거, 양코트에 양코시 이건, 뭐, 과... 코트고 섹시한, 잘못, 야, 야한 잘못은 이거고 이런건 호피 호피, 그... 잘못? 오후? 메인 레인지 암으로 바꾸고 자아 화형 개미지 리아이요 화형 개미지 빛 어둠만한데? 화형 개미지 빛 넣어놓죠 게다가 이거 너무 지금 스틱팩도 너무 많아가지고 저게 지금 다 차지하는 것 같애 수류탄도 그렇고 가자 집이 좋긴 좋죠 자 가자 이쪽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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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게 나을 것 같애요 야구장에서 맥시스템을任 시작하자마자 저 플라즈마.. 플라즈마 라이플인데 저거 멀리 쓰면은 멀리서 저 헤드사 한 대만이면 죽어요 조심해야돼 펄스 그것도 없고 펄스 수류탄 펄스 오우! 권투체 근접무기 각투인거야? 각투구나 주먹으로 싸우는 이 새끼를 늘려주는거야 지금 어우 뭐야 이거 너 슈퍼미턴트야? 너 왜 야 이걸 야 이걸 못맞추면 어떻게해 오케이 오케이 치명타 누구있나? 누구있는거 같은데? 빨간색으로 빨간색으로 되어있는거 보니깐 와우! 마스터야! 자 천천히 가죠 지금 뒤를 보고 있는데 천천히 가서 돌아보지만 돌아보지만 않으면 안될게요 뮤턴트들도 잘 발견을 못하거든요 마스터기 때문에 어 아아아아아아 나이씨 멈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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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겠다 에이피를 채우고 오오 야아 아아 큰일날 뻔했어요 어허 자 이때 이번 이번에 아야야 빛맞으면 어떡해 야 지명타 오케오케 아야 여부러 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 어어 다행이다 자 한방 더 마지막 방 두칸은 달겠지? 오케 야아 역시 경험치 많이 줘요 마스터라 75 아 경험치 많이 줘 많이 줘 오 오 308 탄약 스읍 사사구경 탄약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산탄총 탄약 3시 1고기 엉터냐 3시 1고기 엉터냐 라이트 온 4시 2고기 엉터냐 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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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얀냄이 자꾸 튕기시는구나 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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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 한번 하구요 자 혹시나 또 모르니까 음 여기 잠깐만 가는게 있어야 되는데 어 담배다 담배는 챙겨야래 무게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가격이 나가는 고마운 물품 중 하나죠 무게는 1인데 가격은 50이야 음? 뭐 있는데? 뭐지? 어..뭐..뭐..뭐야? 뭐가 있어요? 근데 위험하대? 뭐..뭐..뭐한테 들켰는데 위험하지? 주변에 암..어우! 뭐야 너 이씨 어디서 왔어? 땅서지 어 오오오우! 메가롬 탄약이에요 다섯발 메가롬 탄약 넌 여기서 뭐하냐? 근데 술먹고 테디베어는 왜 갖고 있어 아니 잠깐만 야 이거 모습을 상상해보자 어 강변을 이렇게 여기 강이었겠죠 그냥 보니 보면은 강이에요 강 이게 지금 이거 있었던 거 보니까 보트도 있는 거 보니까 강이었을 거예요 예 술 먹으면서 인형이 맥조와 테디베어의 조합은 참 뭘 상상하기가 참 거시기란 조합이네 맥조와 테디베어의 조합이란 아 뭐 옆에 감자칩 있단데요 황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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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력이 2가 올라가네 야 이거 뭔데 지구력이 2나 올라가 1도 아니고 2가 올라가 1도 아니고 2가 올라가 야 어쨌든 고맙다 잘 쓸게 여기 뭐 있는데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이거 야 이렇게 또 되는 건 처음이네 잠시만요 잠시만요